1위티비 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오늘 이마트에 풍선몰리를 구입하러 왔습니다 풍선몰리는 배가 빵빵한 것이 특징인 물고기인데요 사용 난이도는 중, 번식 난이도는 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물고기입니다 구피처럼 3키를 낳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대량 번식도 가능합니다 이마트에서는 3천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풍선몰리 배가 왜 이리 빵빵한지 궁금하실텐데요 항명은 포에킬리아 스페에돕스입니다 원래 이렇게 슬림하게 생긴 몰리인데요 몰리의 계량형이 풍선몰리입니다 척추기용 몰리 를 선별해 번지시켜 나온 기용 물고기죠 그래서 보통 물고기보다 병에 걸리기 쉽고 신체 기능 문제로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척추기용이 있다보니 배가 빵빵해졌을텐데 귀여운 모습 뒤에 이런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사연이 있는 우리 풍선몰리와 집에 왔습니다 암컷 두마리와 수컷 한마리를 구매했습니다 몰리는 멕시코가 원산지이며 담수는 물론 해안가에서도 서식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피와 몰리가 혼종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염색체수가 달라붙기 드문 일이긴 하지만요 풍선몰리의 암수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등지러미와 배지러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컷이 등지러미가 화려하고 크고 배지러미는 축 늘어져 있습니다 수컷 풍선몰리입니다 수컷이 더 화려하죠 온도와 pH를 적응시키고 어항에 투입하겠습니다 우리 몰리 대형 어항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한마리가 유영하면서 나가네요 자 나머지 암컷 몰리 두마리도 어서 나오세요 자 한마리도 출발 마지막 한마리도 출발 풍선몰리가 들어오자마자 수초에서 놀고 있네요 구피가 몰리가 들어오자마자 수초에서 놀고 있네요 구피가 몰리가 waving carriers 통골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잘 돌아다니더라구요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야되나? 스컷 몰리는 구피와 놀고 있네요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물고기가 배가 고프면 표면에 절오고 있죠 상당히 자기들끼리 잘 몰려다니네요 구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피와 풍선 몰리의 공통점은 새끼를 낳는 것이죠 다른 점은 처음 구피가 왔을 때는 세우를 엄청 괴롭혔는데 풍선 몰리는 상당히 온순한건지 세우를 공격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생물이네요 자기네들끼리 몰려다니고 구피와 싸우거나 세우를 괴롭히는 것은 없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가보니 몰리와 구피가 같이 놀고 있어요 친해진 모습입니다 뭔가 흐뭇하네요 이렇게 다른 종들끼리 잘 지내니까 뭔가 되게 평화로운 것 같아요 적응도 빠르니 밥을 급여해줬습니다 우리 구피가 와서 먹네요 사료 적응이 아주 잘 됐습니다 몰리도 달려와서 사료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적응을 빨리하는 열대원은 진짜 드물어요 우리 몰리 친구들 너무 귀엽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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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